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윤철 님은 이번에 스타 멸망존도 같은 시기에서 안 되지 않나? 네 그럼 빼고 여기에 이제 리드가 있습니다. 김씨 님 열 개 선물 감사합니다. 어? 맞지? 홍보 님이 저 점프로 하셨던 분인데? 아 삼칠? 와 세긴 하다. 우리가 세긴 하니깐. 맞아 안 죽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바텀이 안 죽으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? 그 몸 많이 죽어서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문제이지. 어 너무 많이 죽으면 원 딜. 너무 많이 죽으면 너네가 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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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할 거라서. 이길 것 같아. 이게 뭐라고 빠는 게 없어가지고 요즘 바로 구인수 하는 게 낫나? 여기가 서포트이었나? 몰락을 가야지. 어 맞다. 어 조심조심. 술 뺄까? 집 갔다 가, 집 갔다 가. 이 게임 가능하냐고 물어볼까? 어허허허허허.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. 느낌으로. 드디어 2렙이 됐다. 탈풀 있거든? 다이브 치면 탈 쓸 테니까 너무 쫄지마. 나도 그래서. 어 이거 바텀 타이브야? 바텀 타이브야? 와 이거 한 방에 터졌어. 빼면서 해봐. 빼면서 해봐. 괜찮아. 힐 빠졌어? 잘 버티고 있는 데 생각하나? 잘 버텼다. 노플 노플? 둘 다 높아야지, 쌍너프? 할 것 같은데? 나이스 이거 판테온이 나 찍으면 칼리를 밀어야 돼 이게 좋네 한번 살짝 걸려볼래? 태풍이거든 지금 맞아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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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리 보인다 칼리 보인다 칼리 보인다 눈을 살짝 빠져야 돼 아 진짜 좋아 아 은신했어 나이스 서치 오 나이스 여기 여기 어 이리기, 이리기, 이리기 이리기, 이리기 어 세트 탔지? 세트 탔하면 어디? 아 바텀 다이브다 아 바텀 다이브다 안 돼 나 죽었어 어쩔 수 없어 퀀틀 때보다 기타는 몸으로 뚫으면 돼 알려면 몸으로 뚫으면 돼 아 나 그냥 할 걸 후퀀틀에 전호가 빠질 수 있는 보잖아 아 나 구호로 열면 돼 아 안 돼 가지고 그냥 요 요 요 요 요 요? очер고로 자율만해 죽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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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간빨라 죽지 SAM에서 그냥 먹어버려 먹기전에 먹은거야 aşa 띄pecially 안 돼? 띄 ignition에서 띄 konkret 안 돼? 표고 철 했어 철 해? 나이스 조금만 해 조금만 해 조금만 해 조금만 해 봐봐 봐봐 피쏘카홀 한대 해바 해바 좋아 좋아 야 준비해거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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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없으면 돼 점프 없으면 돼 점프 없으면 돼 Perp 소금에서 를 갈면 내가 남길 틈이 없어 안 했네 맞아 아무것도 못했는데 너하고 바탕으로 탔다가 야 근데 누나 키렌댁 해 근데 뭐야? 아니 진짜 잘해 이게 이 파트 제일 워스트 뽑지? 일단 1번 베크고 2번 다쁘다 왜 이래 1번이지? 야 근데 원닐 이렇게 할 게 없냐? 엄청 할 게 없네 이렇게만 하면 무지곤입니다 풀뜯고 있는 풀뜯고 있는 방금 죽음으로써 베크 1등인데 내가 2등으로 바뀌었어 베크 1등으로 변함 없어 가자 가자 야 야 한 대 빼봐 카즉스 위야 카즉스 위야 카즉스 위야 방금 치우잖아 유노야 안 뺏긴다고 믿는다 키우지 마 치아 지워 지워 들어오게 만들어 야 한 대 빼래 내가 긴장할게 한 대 빼봐 먹어 먹어 지금 먹어 킬 돼 거리가 안 된다 어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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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리듬윌크가 이번이 끝날 거니까 너무 따라가죽다 안가 잘볼게 이거 뭐야 형 야 이거 왜 캣발라 나이스 나이스 어 김네임 뭐야 WQ 끝낼게 끝나면 돼 끝나면 돼 로잼인데 로잼인데 야 로잼인데 죽이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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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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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 아 근데 원 딜 진짜 흉터 싸게 내 아 나 너무 아니 나 원래 나 딜링이 싫어냐고 야 감스트 표정 상긴 했다 쪼비스 흥고 온다 저거 온다 온다 근데 3렙 조합이 약간 다이브 할만해요 3렙 후부터 무단 다이브야 근데 우리 어쩔 수 없이 또 당겨 먹어야겠다 이거는 그냥 먹을게 아 여기서 하는 이유가 3개 먹고 바퀴 자리 좀 있어? 정의 영화다 저만 빠졌어 저만 저만 빠졌다 여기 있을게 나 나 나 타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어파이 타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어파이 타임 안 올 줄 알았는데 타워에서 선체를 죽을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번 라인 우는 거에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면은 싸우긴 해야 돼 만약에 저만이 한테 저 저만가 아니야 80이야 어 저만 빠졌다 어? 나한테 죽이냐 어? 뭐야 뭐야 다 했지 나 왜 자꾸 나 키를 쳤는 거야 야 근데 우리 아 또 뭐야 잡았다가 잡았다 높이 높이 이거 다 빠졌어? 어 타이사 바퀴 조금 위험하겠다 자라만 위치가 안 보여 아니 집 간 거 다 썼어 아 보고 있어 존나 다른 거 형제가 너무 우리를 미시했다 응 아 여깄다 집 안 갔다 아니 이거를 이렇게 앞에 미야나 갔어 이거 나 신발 민탁 할까 아니면 아 이거 바텀 타입인데 뒤로 빼지 뒤로 빼지 아 뒤로 내가 이거 잘못불린다 하아 바텀 임 야 탈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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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탈봐봐 이거 탈봐봐 아 아깝다 아 나 이거 괜히 탈탔다 탈봐봐 탈봐봐 아 이게 개 아깝다 네카 붙는다를 거의 안 붙었나 탈봐봐 나이스 탈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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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바이는 마주친 거야, 여기서 뿐이 아니라. 맞아, 그거 아니 보자 그래서. 카이사를 보자는 게 아니고. 야 쳐다가도 뭐라고, 개 같은 년아. 삐진 척하고 개 피곤해. 진짜 형, 눈 쪽창 날려야 돼. 어, 왜 삐진 척하는 거야, 지가 잘못해. 응, 인정. 이제 그냥 바텀에서 파이밍이 계속. 파이밍이 하고. 야, 5초 안에 대답을 한다. 나갈게, 탈취할게. 벌써 타고 갔어? 야, 왜 친한 거냐. 방금 용을 먹었는데, 씨X 어떻게 이 새끼가 여기 있지? 또 나야? 바텀, 바텀 더 밀냐고? 진짜 역폭다래야. 아, 나 죽은다. 탈취할게 갈렸네, 병신새끼야? 물론 똑같은데? 병신새끼야? 이런 토마토를 형이 병신새끼야? 아, 밀어넣을 건데 개새끼야? 아니, 존나 포토한다니까? 내가 캐리한다고, 그만해라고. 장바퀴 잘하는데, 해주고 난다. 왜 못한다, 못한다 하든가. 아니, 너도 애정해. 아니, 야, 할만해. 야, 게임해봐. 자, 키드는 왜 자꾸 훌륭하냐. 야, 끝나고 말해라. 아, 끝나고 말해라. 맞아, 미드 잘 컸다고. 맞아, 잘 컸어, 할만해. 야, 티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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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에. 어쩔 래, 받을래?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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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우리 빼야 돼, 우리 빼야 돼. 우리 빼야 돼, 빼면서. 왜 죽었어, 쟤? 아, 나 그거야. 러브킬이야. 야, 티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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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에. 어쩔 래, 받을래?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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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우리 빼야 돼, 우리 빼야 돼. 우리 빼야 돼, 빼면서. 왜 죽었어, 쟤? 아, 나 그거야. 러브킬이야. 러브샷, 러프, 러프. 아니, 오셋블리랑 러브샷이 뭐해? 야, 러브샷이 뭐해? 야, 러브샷이 뭐하냐? 러브샷이 뭐하냐? 러브샷이 뭐하냐? 러브샷이 뭐하냐? 내가 지금 두킬인데, 내가 나달리야? 두킬하고 방금 오셋블리랑 러브샷이 뭐해? 러브샷이 뭐해? 난 애초에 못 큰 사람이고, 잘 큰 사람이 너무 좋구나. 그거는 베크야. 롤 두판이 잡은 사람이면, 네가 상처인 감정으로 그냥 줬다는 생각도 안 들어. 네가 그냥 죽어줄 거야, 이거는. 근데 그거 알지? 이 팀이 일부러 터질까봐 우리가 봐준 거 2판왕 인정? 인정. 거기서 인정. 안 나왔다. 제일 안 나왔어. 우리 원들, 이제도 하면 안 될 것 같다. 라인 푸시 빠른 거 해야겠다. 라이브 계속 다 난다, 그냥. 아니 탑은 좀 적당히 주고, 너무 많이 줍니다. 인정. 아니 너도 6대수고 나도 7대수인데, 1대수밖에 할 차이 안 나는데, 뭘 너무 많이 주고. 탈빙이 다르지. 니는 약간 탑을 좌우할 때 좋지 마. 맞지 마. 어, 정확하게 안 해. 탱탱아 잘하자. 오케이, 시발. 야, 우리의 한기, 고양이 키우는데 한기도 그렇게 안 멈춰. 오늘 날씨는 중간에서 소련 치자고 가는 새끼도 제일 문제라니까. 네, 백은 욕을 돌리자고, 노추밭이 뭐하냐. 아, 왜길래? 나한테 놔. 아, 왜길래? 나한테 놔. 아, 왜길래? 나한테 놔. 아니, 상대도 챌린저라서 잘 부릅니다. 이거 혹시 어머머스인가요? 이거 혹시 어머머스인가요? 아니, 진짜 조카트게 뭔지 알아요? 잘할 때는 칭찬을 읽어. 조카트게 뭔지 알지, 니 실력. 니 실력. CLUSB.